해외선물시장 해외선물시장은 선물거래소, 선물중개회사, 청산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각각의 역할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선물시장은 미래 일정 시점에 특정 상품을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인수하거나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이 이루어지는 시장입니다. 이는 장래의 가격 변동을 예측하고 이를 통해 투자하거나 해지 위험 회피하는 목적을 가진 거래입니다. 해외선물시장 구성요소 선물거래소 퓨처즈 익스체인지 선물거래소는 선물계약이 거래되는 공인된 시장입니다. 거래소는 특정 상품을 상장시키고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규격화된 거래단위, 시간, 상품 등을 제공합니다. 주요 선물거래소는 각기 다른 자산군을 거래합니다. 예를 들어 원유, 금속, 농산물, 통화 등 다양한 자산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물거래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카고 상업거래소 CME, 싱가포르 거래소 SGX, 홍콩 거래소 HKEX, 유럽 파생상품 거래소 UREX, 청산소 클리닝하우스. 청산소는 선물거래의 이행을 보장하고 거래 종료시까지 계약을 관리하는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주된 역할은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보증하며 일일 정산과 청산을 처리합니다. B를 통해 선물거래는 안전하게 진행되며 거래 상대방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주요 청산소의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물계약의 이행보장 1일 정산 매일 가격 변동에 따라 손익을 정산하고 거래 계좌에 반영합니다. 청산기능 미결제약정 오펀 포지션을 청산하고 거래를 종료합니다. 현물인수도 기능만기 시 실제 상품의 인수도 또는 인도가 이루어집니다. 선물중개회사 퓨처즈 브로커리지 펌 선물중개회사는 일반 투자자들이 직접 거래소와 거래할 수 없기 때문에 대신 선물거래를 중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고객의 매매 체결을 돕고 고객의 증거금을 관리합니다. 고객은 선물중개회사를 통해 거래를 실행하고 이를 통해 거래소와 연결됩니다. 주요 해외선물거래소 시카고 상업거래소 CME 소재지 미국 시카고 주요 상품 지수 2- 미니 S&P500 2- 미니 NASDAQ100 2- 미니 다우 금리 유로달러 EO10-역 T-노트 통화유로 FX 제퍼니즈엔 금속골드 카퍼 실버 에너지 크루드 오일 내처럴 게스 농산물 콘 소이빈 라이브 캐털 웹사이트 CME 그룹 싱가포르 거래소 SGX 소재지 싱가포르 주요 상품 지수 FTS 차이너 A50 MSCI 싱어포 통화 CNYUSD FX KRWUSD FX 웹사이트 SGX 홍콩거래소 HKEX 소재지 홍콩 주요 상품 지수 행생 H-Share CS 차이너 120 웹사이트 HKEX 유럽 파생상품 거래소 UREX 소재지 독일 프랑크프루트 주요 상품 지수 DAX 유로 STOXX50 MSCI 월드 금리 유로 마이너스 셔츠 유로 마이너스 번드 유로 마이너스 BUXL 웹사이트 EUREX 해외 선물 시장 특징 글로벌 접근성 해외 선물 시장은 세계 여러 거래소에서 24시간 거래가 이루어지며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표준화된 계약 모든 선물 거래는 특정 거래소에서 상장된 표준화된 상품을 대상으로 함으로 규격화된 가격과 거래 조건을 바탕으로 거래됩니다. 거래 투명성 거래소와 청산소의 시스템을 통해 거래의 공정성과 안전성이 보장되며 계약 이행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해외 선물 시장의 주요 요소들은 거래소, 중개회사, 청산소가 각각의 역할을 통해 선물 계약의 이행을 보장하고 투자자에게 다양한 글로벌 자산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합니다.